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TV의 공평호입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생업의 현장에서 살림을 하거나 직접 사업을 하는 분들로부터 가장 빈번하게 듣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이미 오른 물가가 앞으로도 진정되지 않고 더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이른바 기대의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게 되면 이것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결국은 시중의 금리에 반영될 수밖에 없고 그럼 이제 금리가 오르게 되면 가계 부담이든 아니면 대출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른다는 이야기는 정말 주변에서 지금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물가 상승 압력입니다. 물가가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는 것은 그냥 체감 그런 경기 정도의 상황이 아니고 객관적인 통계 자료로도 충분히 확인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3월 14일 날 한국은행 통계청 그리고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그리고 유럽연합의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 등을 종합해 하면 올해 1월 달에 한국의 식료품 가격 상승률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6.5%나 올랐습니다. 주부들이 계속해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충분하게 통계적으로 입증이 된 겁니다. 국제 비교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한국의 주요 식료품 가격의 인상률은 이례적으로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전체 평균인 3.1%포인트의 인상률보다도 2배 이상이 높은 그런 수치입니다. 37개 해운국 가운데 터키 18.1% 칠레 7.8% 아이슬란드 6.7%에서 네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보면 미국 경우에는 3.7%포인트 유로지형에는 1.5%포인트로 월등히 높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미국의 주요 식료품 가격 상승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반면에 영국은 마이너스 0.7% 또 일본은 마이너스 0.1% 정도로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양호한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이 같은 물가 상승 추세 그리고 또 앞으로도 물가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한국은행과 정부는 어떤 상황 인식을 갖고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작년 2분기에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낮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올해 2분기에 물가 상승률이 기저효과에 따라 이례적으로 높이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한국을 비롯해서 주요국이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은 그 가능성이 낮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 같은 판단은 다수 정치적인 입장을 고려한 그런 판단이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물가가 계속해서 오른다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유인이 더 커지게 되지 않는가 그런 점을 관계 당국자들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 2020년도 3월 16일에 아주 큰 그런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기존의 1.25%포인트에서 기준금리입니다. 0.75%포인트로 인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6일에 연달아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그런 조치를 지금까지 취해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그런 공언에도 불구하고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주요 요인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 등으로 인해서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리고 또 화반기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게 되면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한국은행이 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질문은 시중금리 동향입니다.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금리는 이미 인상추세에 들었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14일을 기준으로 4대 시중은행의 지난 3월 11일 기준 가계신용대출금리는 1등급 경우에는 연율 2.61에서 3.68 수준입니다. 이것은 지난 7월에 1.99에서 3.52%에 비교해 보면 하단만 보더라도 0.62%포인트가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대출금리뿐만 아니고 은행권에서 다루고 있는 주택담보대출금리도 모두 다 반등하는 그런 추세를 뚜렷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계대출금리는 앞으로 오름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대출금리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신청자의 신용도도 감안을 하지만 시장금리의 가상금리 우대금리 등을 다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 또 대출금리가 인상이 되면 기존의 채무자들에게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마다 오름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계나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2월 말 기준으로 보면 가계대출의 잔액은 총 1,003조 1,000억입니다. 그러니까 1,000조를 우리가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한 100조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한 해의 한 무려 누적 건은 가계대출 잔액의 10% 정도가 늘어난 셈입니다. 대출금리가 1%포인트 인상될 때 이자 부담은 12조 원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자영업자들에게 국한할 때는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모두 포함하면 한 5조 원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어떻든 아주 가까운 장래에 우리가 뚜렷한 아주 관목할 만한 정도의 이자 증가를 우리가 예상할 수 없지만 이미 금융권에서는 이자율 증가 추세가 이미 발동이 걸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출금리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가고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경제주체들이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든 얼마 동안은 가장 초미의 관심이 인플레이션 압력과 금리 상승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